님은 먼 곳에 기억을 해보시면 님은 먼 곳에 이 부분이었죠 이마이나를 잡은 상태에서 3번 손가락은 그대로 두고 2 4 5 2로 돌아오는 거였죠 2 4 5 2 잡은 상태에서 다시 이마이나를 잡아주고요 오른손은 모아치기 6번 2 3번을 동시에 세 줄을 쳐주고 그 다음에 4번 줄 하나 쳐주고 2 3번 4번 두 줄 하나 두 줄 하나 두 줄 하나 다시 합쳐보면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6 2 넣었다 뺐다 넣었다 2번을 빠르게 6 2 넣 뺐 넣 2 6번 2번 그 다음에 3번 줄에 2번 프렛을 넣었다가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2번 줄을 치고 디코드를 잡으면서 모아치기 동시에 세 줄 다시 한 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 번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